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연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완연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철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 불리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그 전조 증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고 후유증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졸중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반신마비라든가 언어장애 같은 게 평생 남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에 의해서 그 부분의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나와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을 말합니다. 뇌경색은 혈전과 색전에 의해서 생깁니다. 혈전은 농맥경화증이 생겨서 손상된 혈관 안에 생긴 핏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색전은 목에 있는 경동맥이나 심장판막에서 생긴 후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는 핏덩어리를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이 낮고 실내 온도차가 심해지면서 평소보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서 다른 때보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상황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왜 위험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뇌는 각 부위마다 담당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을 못 느끼게 되고 또 팔다리 움직이는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몸의 한쪽에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증상인데요. 몸 한쪽을 아예 움직일 수 없거나 또 양쪽을 비교했을 때 다른 쪽보다 확실히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마비에 포함되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언어장애인데요.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거나 또 말을 전혀 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한쪽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겹쳐서 보이는 것 같은 시각장애라든가 극심한 두통 또 어지러움도 뇌졸증이 있을 때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뇌졸증을 의심하고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뇌가 손상되기 전인 3에서 6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사망 위험은 물론 신체마비 같은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성 뇌졸증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류가 차단되게 되면 뇌조직은 불과 몇 시간 내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오게 됩니다. 빨리 막힌 뇌혈관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치료가 잘 되면 즉시 증상이 호전을 보이기 시작해서 수일 내에 완전하게 증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뇌졸증을 소리 없는 불청객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건데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전에 혹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뇌졸증의 발병 원인으로서는 고혈압이라든가 흡연, 당뇨, 심장병, 비만,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겹치게 되면 위험성이 배로 증가하는데요. 뇌졸증 발생률이 고혈압 환자는 5배, 또 흡연자는 2배 정도 증가하는데 혈압도 높고 흡연도 같이 하게 되면 뇌졸증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혈압은 뇌졸증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또 고지혈증의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이라든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하게 되면 허일성 뇌졸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당뇨 환자에서는 당활색소가 1% 감소할 때마다 뇌졸증 발생 위험은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혈당을 조절해서 평소 혈당을 낮추게 되면 느슨하게 혈당 조절할 때보다도 뇌졸증 발생 위험들을 4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증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목부의 혈관이라든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졌거나 막혔다가 시간이 지나서 뚫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뇌졸증으로 진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성 허혈 발작 증상이 뇌졸증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증의 전조 증상으로서는 몸 한쪽이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야장이라든가 발음이 어눈해지고 말하기 어렵다거나 심화한 두통, 어지러움, 또 걷기 어려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니까 65세 이상 뇌졸증 환자 중에서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이 일상생화로 회복하는 시간이 좀 빨라졌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 뇌졸증 재활 코어트 연구단은 국내 9개의 대학병원에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급성 허혈성 뇌졸증을 증단받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57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뇌졸증 환자는 몸이 뚱뚱할수록 일상생활 회복 능력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비만 자체는 뇌졸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치료 과정에서는 또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입니다. 또 2013년에는 뇌경색 환자의 경우는 비만도가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보다 중증일 확률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서울대병원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만한 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팔다리 근육이 커져 있고 이것이 뇌졸증의 발병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이 있는 것이 뇌졸증에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좀 궁금해진 게 그렇다면 근육량이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그 다음 어떤 예방법들이 없는지 사람들이 사실 그것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뇌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9가지 생활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흡연자는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뇌졸증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금연한 지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금주 또한 중요한데요.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음질을 하게 되면 부정매이라든가 심근경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또 뇌졸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음식은 심각하게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류라든지 해조류 등 섬유 성분이 많은 그런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이라든가 이런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등에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 일주일에 생선은 두 번 이상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 30분 이상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절한 신체 활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또 체중을 감소시켜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라든가 조깅,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게 되는데요. 비만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이라든가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가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조기 발전해서 치료하게 되면 뇌질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약을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야 되고요. 약물 변경이라든가 중단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갑작스러운 반신마비라든가 감각 이상,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면 의졸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방법을 좀 확실하게 숙지해서 올 겨울 아직 많이 남았는데 건강하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